1.3 제곱킬로미터밖에 안됩니다. 이 섬의 분쟁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33년에 국제재판소는 그린란드의 덴마크 영토를 판결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북극해에는 너무나도 섬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디까지가 그린란드인지 상당히 모호해졌는데요. 1933년부터 캐나다와 덴마크 간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한스 섬이 그린란드이기 때문에 한스 섬이 자기의 곳이라고 주장했고요. 캐나다는 19세기 때 미국과 영국의 북극 탐험대가 이 섬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자국 영토로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레스테이 딱 중간에 있어서 1973년에 캐나다와 덴마크가 국경 협정을 했을 때도 한스 섬을 제외한 채로 경기를 그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위섬이고 자원도 없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종의 전쟁이 납니다. 명칭도 위스키 전쟁이라고 불려요. 왜 위스키 전쟁이냐면요. 1980년대 들어서 양국가가 이 한스 섬에다가 국기를 꽂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 술을 갖다 놓으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여기에 먼저 국기를 꽂고 자국 위스키를 갖다 놓으면 덴마크가 그 국기를 전부 다 치우고 자국의 전통순위의 시납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1984년부터 캐나다군이 먼저 시작해서 200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름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퍼포먼스인데요. 근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 항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기점에 이 한스 섬이 있게 된 겁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주요 통로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한스 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걸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캐나다랑 덴마크가 만약에 이 한스 섬을 두고 계속 분쟁을 하게 된다면 서방 세계의 힘이 약해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캐나다랑 덴마크가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전쟁하면 미국이 둘 다 뚜들게 펼 텐데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북극에는 캐나다, 덴마크,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의 러시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극해의 본격 개발을 위하여 덴마크하고 캐나다가 협상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양국 합동으로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분쟁 해소에 나섰고요. 4년 뒤인 2022년에 한스 섬을 안반 노출부를 따라 거의 똑같은 크기로 분할하기로 하면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한스 섬 분쟁 해결은 아주 지지부진했다가 2022년에 빠르게 협정을 맺은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냉전이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세계가 본격적으로 위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첫 단추를 이 한스 섬으로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북극 영유권은 정확히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의 대립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단결하여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이 한스 섬 분쟁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